보살이 얼마나 신성한 우주의 슈퍼 히어로인데요 보살은요 온 우주에서 인간 중에 최선봉에 서가지고 양심 구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사입니다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마구니들과 싸우면서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류의 최선봉에 서서 악업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라고요 슈퍼 히어로들 모든 중생들을 또 각성시키면서 보살계의 핵심이 뭐냐 성불재중이에요 성불 내가 먼저 자리 부처가 돼서 재중 중생을 부재하겠다 이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리 이타 서원하신 분들이 보살이에요 내가 중생을 위해 육바라밀을 닦아 부처가 되고 육바라밀로 모든 중생 다 부처 만들어 놓겠다 이게 성불재중입니다 이거 서원하신 분들은 보살이에요 보살 후보생들이고 서원만 해도 사실은 보살이다 하지만 보살 후보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서원이 깊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언제 자리 잡느냐 참날을 진짜 만나면 자리를 잡아요 참날을 만나면 진짜 확신이 들거든요 보살 얼마나 멋집니까 보살은 영웅이에요 티벳 자꾸 얘기하는 게 디승불교 경전들이 티벳에 엄청 남아 있거든요 티벳 불교에서 보살 그러면 히어로입니다 일단 영웅 전사 이미지에요 영웅이나 전사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살 그러면 아주머니 무속 아이고 보살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게 해석하자고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보살대라고 누구나 보살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너무 흔한 게 되는데 보살은 엄청난 겁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중생이에요 보살이 제일 뛰어난 중생 아라한은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이 보살, 갓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어느 정도로 보냐면요 이미 아라한보다 이 보살계 받아가지고 보살계 실천하는 보리심, 발원한 14조의 보살도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서원만 해도 아라한보다 뛰어나다고 봐요 실천까지 하면 완년한 보살이죠 사바세계의 히어로다 여기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이 용기로 인해 중생들 보리심을 깨달으면, 참나 깨달으면, 양심 깨달으면 우주적인 용기가 생겨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홍익인간을 위해서, 홍익중생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윤에게 머물러도 전혀 두려움이 안 생긴다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영웅이고 전사죠 그래서 보리심을 얻게 되면 모든 중생한테 차별 없는 최대한의 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살인데 사람들은 보살들을 높이 존경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고 모든 갈등을 화해시켜 줄 거라고 기대한다 보살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보리심의 가치 때문이다 보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리심 구현한 사람이지 보리심 구현한 사람 양심 구현자일 뿐이라고요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여 선비입니다 이런 보리심을 가진 보살은 어떤 유형의 고통, 장애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 역경들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방법, 육바람일이요 육바람일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정화시키고 수행에 정진할 뿐이다 어떤 난관이라도 다 순경으로 알고 공부에 더, 랩업에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리심의 향상만을 실현하면서 특별한 수행의 기회로 삼아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 특별한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육바람일 닦는 안에서 그 힘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 이런 존재 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이 얘기 드릴까요? 이 얘기만 그래서 이 보살들은요 하루 종일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보살들은 서원을 해도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전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리심을 일으켰듯이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보살행을 하셨듯이 원보리심, 행보리심 했듯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 저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마찬가지로 보살행을 계속 하오리다 14조를 서원하고 14조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양반들은 잠자는 동안이나 무관심한 동안에도 즉 멍때리는 동안에도 허건과 같은 공덕의 힘이 내 안에서 보리심이 영원히 일어나서 끌고 간다 이건 사실 일지보살 이상인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보살은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하루를 이렇게 살아요 일일일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공덕과 지혜를 쌓을까 공덕은 육바라밀 중에 다섯바라밀이에요 실천으로 닦는 그 뭐죠?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이거 닦고 오늘은 어떻게 지혜, 반야바라밀을 닦을까 어떻게 육바라밀을 실천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또 이건 잔이죠 스스로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해서 육바라밀 기술을 향상시킬까 어떻게 육바라밀 기능 보유자가 될까 이것만 연구하고요 또 그 육바라밀을 써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중생들을 위롭게 할까 보살은 늘 이런 생각만 해야 한다 저는 보살입니다 제 본색은 우주에서 지구에 보살도 펴라고 온 보살이에요 제가 평생 뭘 해야겠어요 하루 종일 제가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구에서 더 보살도가 퍼질까요 어떻게 더 많은 중생이 보살도를 걷게 될까 정토로들을 걷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하루 더 14조에 충실하게 14조를 구현할까 내 삶에서 내 육군을 통해 육바라미를 어떻게 구현해볼까 이것밖에 연구 안 해요 보살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기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지금 여러분의 우주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거예요 육군을 육바라밀로 경영해가지고 온 우주의 육도의 차원을 갖고 있는 이 육도의 세계를 정토로 승화시킵니다 이 육도의 세계에서 정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육군을 육바라밀로 경영하고 육도에서 정토를 확장시키는 전제가 보살이다 어떠세요 이게 영웅본색 보살본색이다 보살본색 이 보살의 우주적인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 한 분에 각자 각자의 재능이 부족해가지고 우주에서 이 보살 사업이 잘 못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우주의 이 정토화가 안되고 있다 온 우주의 홍익 생태계 조성이 누구 때문에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안 거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본 척하고 다시 가실래요 모르는 척하고 가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